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검은색 물체는 금세 달아오르지만 흰색 표면은 좀 더 나은 편입니다. 특히 지중해의 그리스선 마을들을 떠올려보면 집집마다 새하얗게 칠해진 외벽이 강렬한 일사량을 반사하여 건물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얼마나 더 하얗게 칠하면 더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? 최근 퓨드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흰 페인트를 개발했는데 이 페인트는 너무 희고 태양빛을 잘 반사한 나머지 칠해진 표면에 온도를 주변 공기보다 낮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. 퓨드대학교의 시울린 루안 교수 연구팀은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기존 어떤 것보다 밝은색 도료를 만들어냈습니다. 2020년 최초로 공개된 페인트는 태양광의 95.5%를 반사할 정도로 희었는데 이후 성분과 조성을 개선하여 반사율을 98.1%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가장 희고 밝은 페인트가 탄생했습니다. 이후 성분과 조성을 개선하여 반사율을 98.1%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가장 희고 밝은 페인트가 탄생했습니다. 연구팀은 무려 100가지 이상의 물질을 시험한 끝에 황산 발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. 이 페인트를 칠한 표면은 직사건선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데 실험 결과 약 4도나 더 차갑게 측정되었습니다. 밤이 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져 페인트 도 표면이 주변 대비 최대 10도 낮은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페인트를 건물 외벽과 지붕에 활용하면 에어컨 사용량을 최대 40%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적외선 카메라로 본 초백색 페인트의 냉각 효과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높은 98.1%의 반사율과 우수한 열 방출 특성 때문에 표면에 열이 거의 남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흰 페인트로는 얻기 힘든 강력한 냉각 효과를 발휘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차갑게 식혀주는 페인트가 등장했다 해서 당장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상용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더 걸리길 전망이며 이후에는 이 초백색 도료를 활용한 다양한 색상의 고반사 페인트도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. 이번 연구는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하얀 페인트의 등장은 첨단과학이 가져온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주변에서 빛과 열을 다루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됩니다. 더 시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때로는 건물의 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!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